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심리다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제작진이 준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최강시사에 어울리는 색깔로 빨강색 파란색도 아닌 보라색을 추천해 주셨다고. 좋습니다. 저희가 빨강색 파란색은 지금 각 정당이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색깔로 대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다 같이 보라색 마스크 줄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저도 밖에서. 엊그저께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 의미는 몰랐고요. 그냥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라색이 거기에 의미가 있었군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반가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주셔서. 오늘은 색깔의 심리학이 아니라 표정의 심리학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표정의 심리학.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스튜디오 밖에서 진행하시는 앞선 두 분의 출연자. 두 분을 한 분은 직접 오셨고 또 한 분은 전화로 하셨지 않습니까. 진행하시면서. 저도 이제 표정을 보죠. 제 표정을. 네. 그러니까 두 분의 표정보다는 청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출연하신 두 분의 표정을 저로 보시겠지만 저는 이 심리학자라고 해서 진행하시는 분의 표정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가 몇 번 위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표정이냐면요. 지고 계신 표정이 사실은 모든 진행자들이 그러는데요. 그런 표정을 지시는데 정말 한 번에 하나의 얼굴에 한 다섯 개 여섯 개의 표정이 읽혀지죠. 순간적으로 동의했다가 이건 아닌데 갔다가 다음 얘기는 뭐 할까 하다가 그전에 무슨 얘기했지라고 하니까 사람의 표정 중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정이 진행자의 표정이에요. 진행자의 표정.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 혹은 굳이 알아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생각해내고 그다음에 대화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뇌에서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마이크 그다음에 펜 인형 그다음에 상대방의 랩탑 이런 거 엄청 보잖아요. 동물도 보고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정과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시각에서 측두엽의 일부 측면 뇌의 일부가 망가지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얼굴 표정만 못 봐요. 그래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표정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면실인증 프로소파그노시아라고 하는데 이 안면실인증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서는 표정이 가장 중요한 눈을 통해 보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방송 진행을 할 때 정확히 보셨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도 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 성격의 질문도 할 때도 있고 또 시간도 지금 얼마나 흘러갔나를 따져야 되고 다음 질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뇌를 쪼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제 두뇌를 한 두세 개로 쪼개서 한쪽은 지금 답변자의 발언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는 시간 생각하고 하나는 다음 질문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게 표정에서 그런 혼란스러움이 읽힙니까? 혼란스러움이 당황했다라는 혹은 괴롭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 자체로 혼란. 아주 중립적인 의미예요. 혼란. 혼란이긴 혼란이군요. 너무 혼란스럽게 보이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어떤 상태에 있다. 안 좋은 상태에 있다. 힘든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장비. 뇌라는 장비가 평상시보다 평상시에는 한 3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 150km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겠다 싶고요. 그래서 보통 진행 끝나고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도 아닌데. 진행 끝나면 사실상 반 탈진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집중을 한참 했다가 이게 탁 영어 표현을 써서 그렇긴 합니다만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진행자분들이 방송에서도 제가 진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끝나고 약간의 휴식 혹 약간 폭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폭음. 전 폭음은 아닙니다만 폭식은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다음에 많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파서. 뇌를 많이 써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자주 안 보는 친숙하지 않은 분들과 대화할 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약간. 그렇죠. 스트레스이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근육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얼굴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많은 중노동을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 중노동을 거부하는 일종의 약간 자폐적 증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표정이 아니고 귓볼 아니면 턱에 45도 각도에 비껴나간 곳 이런 곳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혹은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내려고 해서 그런 걸 오히려 바로 잡아주는. 여기를 봐. 눈을 보고 그다음에 입을 제대로 보세요. 그렇게 약간 강제적으로 교정해 주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adhd나 자폐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그런 기법들도 최근에 시행되고 있죠. 그렇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수님은 심리학과 교수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자기 표정 관리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웃는 편이라서 자기만의 관리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색깔은 좀 웃는 편이라서 제가 안 웃으면 저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본 분들은 조금 뭐가 좀 불편하세요라고 하거나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표정 관리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기 색깔 자기 취향 혹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오히려 기계가 잡는 게 더 AI 같은 기계가 잡는 게 더 잘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사람을 알고 그다음에 보고 있으면 인간이 훨씬 더 잘 잡죠. 표정으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 귀신같이 하는 이유는 그분이 명탐정이시라서가 아니라 AI에서가 아니라 나의 평상지의 색깔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족끼리는 사람을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볼 수 있거든요. 용건 있을 때만 대화하는 사람은 상대방 거짓말하는 거 되게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별뜻 없이 대화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대화 그런 대화도 많이 해본 사이는 상대방이 방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약간 음 하는 이런 그냥 무표정. 멍한 표정. 제가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문자 주시고 계신데 2919님이 저는 이른바 썩소라고 하잖아요. 썩은 미소. 썩은 미소를 숨기기가 어려운데 꿀팁 있나요. 이게 저의 고민하고도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저도 이른바 포커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좀 부럽거든요. 저는 좀 드러나는 편이라서 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썩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위선적인 어떤 거짓말스러운 표정을 보일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얘기 조금 동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공감도 해 주고 싶은데 자꾸 그런데 미소가 그냥 썩은 미소로 나온다. 썩소로 나온다. 혹은 너무 차갑거나. 그 앞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언어를 좀 얘기해 주시고 표정을 지면 우리 뇌가 조금 더 그 표정을 자연스럽게 질 수 있게 해 줘요. 그러니까 싫은 표정 하는 것보단 싫은 표정을 그냥 딱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싫어 라고 얘기하고 싫은 표정을 짓는 게 더 그 표정 짓기가 쉽거든요. 뇌가 암시를 받아요. 그래서 약간의 동의라든가 그렇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네 라고 짓고 난 다음에 웃어주시면 그 언어에 맞게 뇌가 표정을 좀 더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주기 쉬워요. 감추고 싶으면요. 감추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을 말아야 되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재미있지 않은데도 재미있는 척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워야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뭐냐. 내가 감춰야 될 때 있죠. 있긴 있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정의 말은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표정의 말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과 표정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상대방 표정 따라하기와 관련된 아주 특화된 뇌. 그래서 심지어 하품을 하는데 옆에서 하품을 하는데 그 표정을 보고 하품을 따라하지 않으면 이거 약간 이 사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조차도 있을 정도로. 꼭 그게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른 표정을 짓고 보면서도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눈치를 채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의 본심과 다르게 어떤 표정을 짓고 싶으면 그래도 빈말이라도 뭔가 말을 좀 해야 된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뇌가 그게 내 본심이 아닐지라도 표정에 뭔가 명령을 주는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의 입 말고 위쪽 눈쪽에 있는 근육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의적인 게 아니라 불수의적이다. 수의적이건 입은 내가 아 하면 수의적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오 하면 다 입 모양을 바꿀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통제하기 힘든 다른 영역들도 있는데 눈은 정말 힘들어요. 눈은 정말 거짓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어 대사에서 내 눈을 보고 얘기해 이런 얘기 같은 게 자꾸 있는 거는 특히 눈 주위에 있는 쪽은 특히 거짓말하지 않고 내 심리 상태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눈 주위보다는 눈동자 시선은 정말 눈동자는 정말 그렇고요. 다만 하나의 예외는 있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 헛소리가 진심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2710님은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어떤 표정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정치인들 표정도 이렇게 tv를 보으면서 분석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저 사람 지금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곤혹스럽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십니까? 제가 모든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치 혹은 정치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냥 정말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갈까. 그분들이 바로 뭐냐. 오랫동안 자기 암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동력을 통해서든 그 소리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유명한 얘기가 거짓말 장애를 뽑지 않고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다시 한 번요. 거짓말 장애를 뽑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거짓말은 팩트체크로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못 무너뜨리잖아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팩트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선거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진심인 사람을 주로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질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인데 이상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되게 어렵죠. 표정에서.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제가 좀 귀가 쫑긋한 게 어떤 신념이 강한 분들은 인터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무의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표정만큼 그 사람 얼굴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표정 보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그러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과는 얼굴 보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전화하거나 아니면 예전은 필담 지금은 이제 메시지 위주로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욱더 그 사람의 대면 소통을 잘 안 하는군요. 이상하다는 걸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정리 차원에서 어찌됐건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이제 벗잖아요.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걱정도 하시니까. 아까 이제 중간중간 잠깐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하여튼 자기 표정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 그게 이제 감추는 것이든 아니면 드러내는 것이든 본심을 감추든 드러내든 좀 어떤 심리학적으로 좀 자가훈련법 이런 걸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셀카 많이 찍지만요. 주위 분들한테 이런 부탁하시면 좋아요. 내가 참 밝게 웃을 때 즐거워할 때도 좀 찍어줘. 그다음에 내가 화내거나 짜증낼 때도 좀 찍어줘. 사람이 자기 화내거나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스포츠신문에서 예 과거에 스포츠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던 장면을 자신이 항의하는 장면을 신문에서 본 어떤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저한테 내가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사는지 몰랐다고 충격받았다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표정을 짓고 그다음에 남들과 잘 상상할 수 있는 표정을 짓는 거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짜증내는 표정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내거나 화날 때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온화하고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그냥 언제나 아무데서나 얼굴을 구긴다는 그런 표현을 듣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표정을 만들어가는 게 왜 나이 들어가면서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소형 중에 하나가 내 요구를 솔직히 얘기하면서도 기품 있는 표정을 짓는다. 이게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소형 중에 하나라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정적인 표정을 좀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셀카를 좀 찍어봐야 되는군요. 옆에서 가족끼리 좀 해주셔도 좋아요. 그때마다 아빠 화낼 때마다 찍어줘 이래도 좋아요. 화가도 증폭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정의 심리학을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이 8시 46분이군요.